도구의 원두 예쁘다! 어르신 오른쪽이요! 안녕! 언니 여러분 봐주세요! 맛있게 고생하십시오. 저 벌써 당 떨어졌어요. 안녕하세요. 전희성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의 배우로서의 다음 스텝을 잘 나아갈 수 있게 옆에서 든든하게 서포트해주시는 에일리언 컴퍼니 식구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상의 굉장히 무거운데요 이 무게 잘 느끼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연기하라고 주시는 상으로 알고 더 열심히 잘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일리언 컴퍼니 구독자 여러분 전효정입니다 제가 에일리언 컴퍼니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큰 기쁜 상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작이 너무 좋아요 에일리언 컴퍼니와 이렇게 또 열심히 계속해서 배우활동할 테니까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